간지름이 R이지 높이가 4R 플러스 원기둥 2cm 원기둥 이렇게 나눠 닫는거지 그럼 시로 싸움사는거 아니야? 파이 R 지급에 4R 플러스 1은 그래 안그래? 4파이에 R 마이너스 목수 Q R 나머지는 R R 알은 몇이야? R에 1을 넣어야지 루는 나가야겠지? 루는 나가야겠지? 룶', 루는 나가야겠지? 루는 사기? 루야 나머지는 오파이고 이게 큐알이 되겠지 큐파이 니까 이거고 나머지가 몇이야 5파이 니까 10파이 플러스 5가 되겠지 이 답이 있는데